안녕하세요 수능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총평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해설강의 함께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출제 방향이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총평에서는 말 그대로 총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출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요 이론의 정확한 이해 여부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다양성이 꽤 커졌어요. 보통 생명과학이 쉽다고 해서 시작한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현장에서 보면 절대 생명과학이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지구과학도 맨 처음에는 쉽다라는 이유로 많이 선택을 하다가 선택자 수가 많으니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생지 선택하실 때 선택과목을 잘 판단하셔야 돼. 생물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시된 자료 중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소음생들에게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왜 이렇게 느껴지느냐. 교육과정이 바뀐 수능 첫 해가 작년이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뀐 출제의 지인이기 때문에 과거 기출들과 느낌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이론의 이해의 중요성과 새로운 자료세계 연습이 더욱 강조된 시험이었다. 이것도 바뀐 출제진에 의한 특성 때문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살짝 결론을 내보자면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게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필수가 내버린 거야. 어떤 한 명 강사의 컨텐츠만을 고집하는 거에는 1등급 만점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가능하신 분들은 다양한 강사들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의 컨텐츠도 활용해 볼 가치는 있다는 거지. 교육과정에 바뀐 이 초반부에는. 출제문항수 분석을 해보면 생명과학원은 총 5개 단원으로 각각의 단원에서 2, 2, 7, 6, 3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다소 특이한 점은 유전정보와 염색체. 여기가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포주기, 세포분열 그쪽이거든. 거기서 3문제나 출제가 됐어. 보통 2문제, 2문제, 2문제인데 이번에 유전병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단원별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1단원 생명과학 2에는 생물의 특성과 그에 대한 사례를 출제했어. 과거부터 나왔던 스타일이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을 출제했고 이것도 기존 스타일입니다. 사람의 물질대사 2단원에서는 기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고요. 기출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3단원, 4단원이 핵심 단원인데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막전이는 새로운 유형으로 쉽게 출제를 했어. 새로운 스타일이지만 쉽게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5단율이 높지가 않아. 근육수축, 신경계항상성 방어작용에서는 기본 내용이 출제가 돼서 이번 3단원 쪽에서는 그렇게 5단율이 높은 문제가 많지 않다. 근데 단지 체온조절 쪽에서 다소 학생들이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과 착각을 해가지고 5단율이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유전단원은 생명과학에서 가장 많은 공부량을 요구합니다. 적게는 70%, 많게는 80%까지.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제시하는 신유형의 문제가 다수 포함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풀이과정의 긴 시간을 요하는 고난도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된다. 매년 유전에서는 체감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생태계 상호작용, 자료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개념형 문제라기보다는 자료를 어쨌든 읽어내야 되는 거라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5단원은 기본 문항이지만 자료 해석하는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본 문항은 20문제 중 14문항이 출제가 됐고 대체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번 체온조주 문제가 6평 12번 올해 6평 12번하고 그래프가 흡사하게 나왔어. 근데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6평 12번에서는 간내 시상 하부의 인위적인 고온 또는 조온작을 줌으로 해서 체온의 변화를 물어본 거고 오히려 좀 현실에서 우리가 맞다뜨린 상황이 아닌 거지. 실험실에서나 일어나면은. 근데 수능 15번은 체온에 대한 그래프는 유사하게 냈는데 이게 오히려 실제 상황, 실생활에서 더운 물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체온의 변화를 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라 좀 관점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6평 생각하면서 품에 이게 좀 착각할 수가 있는. 5단원 생태계 자료 해석의 시간 소유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실제 5단원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 자료를 읽어내야 돼. 어려운 자료는 아니야. 근데 읽어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개념형 문제면 딱딱딱 찍는데 학생들이. 뭐 마지막 2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핵심문학의 경우에는 총 6문제가 출제됐고 중킬러 3개, 킬러 3개인데 난이도가 상이에요.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제시가 됐고 6개 중에 5개가. 풀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석적 풀이만을 고집하고 완성형의 풀이만을 고집한 섬생의 경우에는 시간 내 핵심문학 6개를 다 읽어보지 못했을 거야. 어느 정도는 본인이 중킬러는 정석적 풀이를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 킬러 문제 3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사처럼 문제를 풀어서는 답이 안 나와. 시간 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미 종종 현장 강의나 인강 수학생들한테 강사처럼 문제 풀려고 하지 마라. 강사의 해설은 학습을 위한 해설인 거지. 솔직히 강사들도 해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풀지 않는다. 학생들처럼 가능성이 높은 거 어느 정도는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세 가지 생경을 두 가지 정도로만 좁히지. 명확한 근거를 갖고 답을 딱 찾아내는 100%의 풀을 구현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수험생답게 강사의 풀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60-70% 정도만 풀이를 해서 선지를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풀이를 실전 풀이로 특히 킬러 문제에서는 실전 연습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 그리고 실제 핵심 문항들 중에서 이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가원 6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융표를 줬는데 수능에는 염색체 융표를 줬거든. 관련된 논리는 동일해요. 핵상이 N인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서로 대립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핵상이 N인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은 서로 상정이 아니거든. 기본 논리는 같은 거야. 자분기나 실무에서 연습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설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의 문제인 거지. 디테일한 건 해설강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수학적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특정 값들의 두 시점의 변화 값을 이용해 추론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유형과 큰 차이가 없어. 그래도 오답률이 높지 않고요. 막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구체적인 막전이 플라스 30, 마이너스 80과 같은 구체적인 막전이를 갖고 지점을 결정하는 거였다면 좀 새롭긴 해요. 그냥 기호로, 구간으로, 구간으로 표시해서 해주는 거야. 이게 좀 새롭긴 하지만 살짝 당황할 수 있었는데 지점 결정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어서 오답률이 높지 않아요.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동일한 지점에 자극 주고 동일한 그래프를 사용하니 두 신경의 동일 지점의 막전이 비교를 통해 속도 비교한다. 기본 기출에서 습득했던 논리나 스킬 적용하면 크게 무리 없이 나오는 문제.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 16번 문제가 상당히 소음생들한테 큰 부담인데 16번 문제가 사람 유지에서 나온 대표적인 유형이 형질구배거든. 올해 6평, 9평에서는 모두 다인자가 나왔잖아. 그래서 쌩 같은 강사들이나 소음생들 모두 다인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허를 찔린 거야. 다인자를 안 내고 단대립, 복대립을 내버린 거지. 대신에 경우의 수를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열관계를 알려주지 않는 거야. 기형, 니은, 두형질에 관여하는 A와 B에 우열이 분명한지 불명한지 일을 내지 않는 거야. 만약에 이게 사설 문제로 출제됐으면 학생들이 욕할 만한 문제인 거야. 사설틱하다. 그런 느낌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걸 출제자의 관점에서 출제의 의도로 본다면 결국은 P는 알려주고 Q는 일부만 알려줘서 Q를 완전히 모르거든. 그래서 쌤이 소음생겼다면 아이가 Q의 유전자형과 연관형태를 얼마나 빨리 잡냐 얼마나 빨리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겠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Q의 유전자형과 연관형태를 잡아내기 위해 활용해야 될 게 바로 마지막 조건 확률 조건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조로 간다면 확률 조건에 대한 수학적 추론 능력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쌤이 해설을 할 때는 해설지도 올려줬거든. 해설지 올려줬는데 해설지에는 쌤이 두 가지 풀이 해설을 올렸어. 그리고 쌤이 그 두 가지 풀이 중에 현실성 있게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풀이 해설을 해설 영상에서 풀이를 했고 어느 정도는 풀이량이 너무 길어지면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런 확률 조건에 대한 수학적 추론 능력 연습을 할 때는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담 갖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여사권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번 문제인데 돌연변이 문제로 한 문제 속에 결실이라는 구조 이상과 비분리라는 수 이상 돌연변을 함께 낸 거. 근데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야. 최근에 다양한 사설, 쌤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설 그리고 기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핵심 문항 중에 마지막 가학예도인데 항상 이 가학예도는 학생들이 부담스럽다는 걸 마지막에 풀잖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영질 가학예도라 할 만했던 거야. 물론 마지막에 두고 풀다면 시간 부족으로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이 문제만 봤을 땐 괴랄스럽게 문제를 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이영질 가학예도인데다가 물론 가나에 대해 가학예도의 색이 되진 않지만 최근에 많이 봤던 즉 유전자 두 개의 DNA 상대를 더한 값으로 해서 이 추가 조건 자체가 완전히 새롭지는 않아. 그래서 앞으로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학예도를 버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가학예도도 풀 수 있게끔 다시 얘기하지만 킬러문항 두 세 개는 강사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 학생답게 6, 70% 정도의 풀이를 구현하여 가능성 높은 선택지 조합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 완성력의 문제 풀이를 할 만한 시간적 이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계를 푼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푼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열과 상액수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 빠르게 결정하는 방법이 강사마다 다 있단 말이야. 그런 방법들을 자에게 맞는 방식에 대해서 잘 보시고 강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방식을 일관성 있게 쓰는 거지. 다양한 방법을 써봐야 그 다양한 방법을 모두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다 흘러버린다는 거야.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일관성 있게 그냥 써라.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학습 전략을 생각을 해봤는데 1, 2, 5단원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출제 필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암기. 뭐 다 공감하잖아요. 개념형 문제로 출제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어. 이게 개념형 문학 암기형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론 복습만 해. 그럼 이게 시간이 안 나와. 1, 2, 5에서 지금 2, 2, 2, 3. 총 7문제다 이거 3분 컷을 해내야 되거든. 시간상 배분을 봤을 때. 그럴만한 문제이고 또. 근데 이게 이론 복습만 하면 문제 있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 문제이지만 1, 2, 5단원은 더 꾸준히 문제를 푸셔야 된다.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 문제로서도 접근을 해줘야 문제 있는 속도가 빨라지거든. 이 문제 있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 자신의 문제 있는 속도가 만약에 10인데 평소에 시험장 가면 한 15 정도로 빨리 읽거든. 시간 내에 수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누구나. 그럼 자신의 문제 있는 속도가 더 빨리 읽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는 거야. 종종 기본 문항에서 시험제 1, 2페이지에서 틀렸어야 실수로 하라는데 실수를 어떻게 줄이죠?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본 문항도 문제 풀이를 꾸준히 하셔야 돼. 그래야 기본 문항 풀이 속도가 빨라져. 자신의 속도로 읽어도 실수하지 않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제 2023학년도에 이제 슬로건이라고 할까 그런 걸 어떻게 잡았냐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강사는. 개념, 스킬, 롤리, 속도감. 이 네 가지라고 보거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올해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나 수업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1, 2, 5단어는 개념뿐만 아니라 속도감이 중요하다. 3단어는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료해석형, 개념함기 다 나와. 막전히 근육, 항상성, 방어, 자료해석 나와요? 어렵진 않아. 개념함기, 신경계, 방어, 암기, 요로. 그리고 매일 꾸준한 문제풀이가 관건인데 당연히 기출로 시작할 거고 변형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지. 매일 꾸준히 얼마나? 보통 수능 준비기간이 1년이라고 하자면 1년이 아니죠. 10개월. 최장 10개월인데 10개월도 아니야. 고3 현역은 8개월? 내신기간 다 날아가면? N수 같은 경우는 시작 시점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지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한 9개월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3단어 쪽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개념 스킬을 올릴 속도감이 다 필요하다. 7문제인데 이거 8분 컷 하셔야 돼요. 목표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단어. 유저는 6문제 나오는데 전체 학습량에 적으면 70%, 많으면 80%까지. 유전정보 염색체 여기는 개념 자료에서 사람의 유전 자료에서 유전병 자료에서 대부분 자료에서 수준이 있는 문제야. 오래 걸려. 어려워. 낯설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한 8개월을 꾸준히 하셔야 돼.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면. 매일 꾸준히 한 문제풀이가 관건이야.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 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정체가 온다는 느낌 들거든. 매일 해야 돼. 매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매일 나눠서 하는 게 좋아. 개념 스킬, 논리, 속도감 다 중요하고요. 한문항담 평균 3, 4분인데 이게 비현실적인 시간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가학에도 한 문제를 푼데 대부분의 고3들은 처음에 기출 문제 풀 때도 10분, 20분 걸려. 한 문제가. 근데 그거를 속도감 있게 풀기 위해서 3, 4분에는 뭔가 선택을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려면 완성력의 풀이를 실전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평소에 완성력의 풀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평소에 공부했을 때는 해봐야지. 해봐야 되는데 실전에서 풀이할 때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핵심 문학 훈련 방식은 구체적으로는 막전이군이 유전인 거지. 자료 분석 과정 중 경우의 수를 3가지 이상을 제시해. 어려울수록. 그 3가지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좁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둘 중 하나는 답이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엄청난 직관력으로 딱 이거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있다. 두 가지로 좁히면 둘 중 하나는 답이니까 답이 아닌 걸 찍으면 모순을 보여서 답인 걸 가는 거고 답인 걸 찍으면 모순 없이 쭉 가는 거고. 훈련 순서는 기출 분석을 유연 정리를 해야 돼. 그걸로 스킬과 루틴을 잡는 거야. 문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풀이 끝까지의 루틴을 잡을 수는 없어. 근데 유형에 따라 초반부 풀이는 루틴을 잡을 수 있다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이거 나오면 이렇게. 시작점을 빨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다양하고 꾸준한 문제풀이? 모든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 기출에서 변형까지. 쌤은 보통 핵심 문항하면 8개월은 걸린다고 봐. 기류법 훈련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건데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가정을 하여 모순을 보여. 그래서 답을 찾아. 보통 대부분의 이론, 대부분의 해설강의나 문제풀이 방식의 강사들이 이걸 따르거든. 그럼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 왜 강사들은 가정, 기류법을 써서 가정을 해서 풀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수험생은 그걸 선택해야 돼. 근데 다양한 수험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서 이 문제를 해설을 할 때 또는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테니까 잘못 생각한 경우들을 모순을 보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반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런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 강의는. 강사들도 그렇게 안 풀어. 기류법을 거의 안 쓴다고, 강사들도. 혼자 문제 풀 때. 근데 학생분들은 상반기 때는 기류법 훈련을 하셔야 돼. 기류법으로 가정을 통해서 모순을 보이고 조건을 증명하는 과정들을 상반기 때 하셔야 그나마 시간적, 심정 여유가 있을 때. 그래야만이 하반기 때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것들을 쭉 나열했을 때 뭐부터 확인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야. 이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이게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먼저 해보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후반부 때 논리에 근거한 직관적 풀이가 가능하다고. 올해 여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선생님, 직관적 풀이가 뭐예요? 찍어서 푸는 거야? 뭐 속된 편으로 하면 찍어서 푸는 게 맞긴 하지. 근데 그냥 찍어서 푸는 건 확률이 낮잖아, 정답률이. 다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논리는 근거가 있어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좁히는 거라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기간은 8개월이고요. 기출 3개월에 변형 5개월. 이게 현실성이 있다,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면 고3 현역 기준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상반기 때 국어, 수학, 영어 공부량이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때 N수가 그럴 수는 있는데 N수 중에서도 이제 한 1, 2등급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N수 중에서도 3등급 이하 고3 현역들은 대부분 1월 달부터 하셔야 돼, 탐구를. 어떤 탐구를 선택하시든. 그리고 생명과학 1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용어나 또는 1, 2단원이 쉬워서 책 초반부에 읽어보고 어, 쉬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이 기준으로는 해보시는 게 쌤은 맞다고 봐. 마지막으로 뭐 쌤의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수반대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노력의 양이 비례하여 항상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건 아니거든. 모의고사를 보실 때마다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낄 거야. 항상 쌤 매년 수험생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담을 받아. 쌤 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꾸준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왜 그럴 거야.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강사를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노력을 해야 될 건 우리의 몫이야. 그리고 노력의 양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차가 있는 거고 노력의 양보다는 노력의 질과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또 강사를 선택하는 나는 강사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컨텐츠도 마찬가지면 나한테 맞는 거. 나랑 코드가 비슷한 사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거의 1년 동안 봐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꾸준함. 몰아서 상반기 때 과탐을 하지 않아서 여름부터 또는 육평직부터 몰아서 하시면 1등급이 2등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 구조는 정보가 100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100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100이라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 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 잠복기가 필요한 거지. 100이 나와서 100이 나오게끔 하려면 이 안에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좀 구성이 짜여져야 돼. 근데 이게 그 시간이 필요한데 상반기 때부터 꾸준히 해서 100을 넣은 거랑 하반기 때 100을 한꺼번에 넣은 거랑 아웃풋이 차이가 나는 거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상반기 때부터 하시는 꾸준함.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라. 과탐 1등급 만점을 풀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태도. 모의고사를 볼 때 순간순간 되게 중요한 게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같거든. 이제 뭔 말인 거냐면 대충 눈치를 찾겠지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사설모고든 교육청 모의고사든 평가 모의고사든 항상 내가 투여한 것에 준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걸 실패로 볼 거냐.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이 혓된 거냐. 누구의 탓으로 또는 나의 탓으로 돌릴 거냐. 이렇게만 해버리면 발전하기 쉽지 않거든.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슬름포우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냐마는 아예 마음을 그렇게 갖는 거지, 생각을. 모의고사의 결과는 시행착오다. 이걸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인 태도를 가져야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모의고사가 목표가 아니라 나는 수능이 목표니까. 쌤이 최근에 이제 Q&A 이런 데 수강후기 같은 데도 글을 보면 사설실무에서 계속 1 찍다가 수능에서는 3을 찍었다는 거야. 자기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지. 반드시 사설실무와 수능의 결과가 비례하여 나온다라는 룰도 없지만 사설실무를 못 봤다고 해서 수능을 또 잘 본다는 말도 안 되는 계변도 없는 거고. 계변이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수능 성적과 사설실문은 분명히 다른 거란 얘기지.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 거야. 노력하는 것과 꾸준함에 대한 것은 나의 몫이지만 결과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한다는 마음. 게임의 비유를 들면 게임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 그냥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니까 더 재밌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물론 공부를 수능 생활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실망이 순간적으로 많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아. 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보다 그냥 한다. 묵묵히 한다. 꾸준하게 한다. 사서 실무 시행착오다. 수능이 나의 목표다. 좀 단순해지는 거지. 그게 좋을 것 같아. 총평 너무 좀 길게 했나요? 총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해설 강의도 유심히 잘 봐주시고 인연이 되면 2023학년도 수능 함께 준비해보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 2023학년도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하고 마무리로 할게요. 수능 대박 화이팅!